인생은 지금부터야 맞아 지나간 면 다 그냥 우유로 돌려버리고 누님 잘생겼다는 건 내가 아무도 사서 내가 집에서 사실 거울을 잘 안 보는 가수의 한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얘가 좀 불량해 보이듯 하고 근데 그 불량함이 조금은 희석된 것이 안동역에서가 조금 뜨고 나니까 얘가 모습이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사실 좀 묘하게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어머 질성이 쟤 참 매주같이 생겼지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울을 또 한 번씩 보게 된다니 제가 하여튼 사실 코끼리도 칭찬하면 엉덩이를 흔든다는 말이듯이 저도 여러분이 좀 잘생겼다는 말에 괜히 참 진짠가 내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네요 하여튼 노래나 열심히 부를게요 하여튼 잘생겼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